고민중개 시작. 전주의 유명 맛집을 방문했다가 화장실 봉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2층 여자 화장실 창문에 웬 남자가 매달려 있었다는데 2층에 그때 남자가 매달려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창문을 처음 봤는데 투명이었어요. 오른쪽 말고 왼쪽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 왼쪽은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잠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쪽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좀 이게 찝찝하긴 했는데 화장실은 급해가지고 여기가 2층이라서 지금 창문이 크고 이게 투명인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런 거겠지? 사람이 워낙에 많이 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뒤에서 덜컹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웬 아저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잖아.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소리를 처음에는 못 내겠는 거예요. 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 얼굴이 충분히 올라와 있었어요. 아저씨 얼굴 실례시 싹 보이는데 안 내려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한참이 지나도 아저씨가 안 내려가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지금 여자자식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자주 가는 맛집에 갔답니다. 볼일이 급해서 화장실 또 들어가셨대. 그런데 화장실 창문이 좀 크고 투명하더래요. 왠지 모를 이 찝찝함, 촉이 있잖아요. 망설이다가 아 2층인데 누가 설마 오겠어 싶어서 그냥 가셨대. 그런데 세상에 그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거. 등 뒤로 스물스물 검은 실루엣의 남자가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아니 2층 여자 화장실에 그것도 남자가 대체 어떻게 튀어 올라온 걸까요? 제보자님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제가 나와서 밖에 남자 직원이 있어서 지금 여자 화장실에 사다리 타고 아저씨가 지금 올라왔는데 뭐냐 사장님 불러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여사장인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 지금 이 수치스러운 상황도 죽을 것 같은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웃기냐고 이게. 당신은 웃길지 모르는데 나는 안 웃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는 동안에 이 여사장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작업자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와서 죄송하다고 시키고 근데 그 작업자가 죄송하다고 자기가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봤으면은 이게 뭐 지붕 무슨 공사를 한다는데 사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상체가 또 올라와서 공사를 했어야지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됐는데 그 아저씨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 아저씨 실루엣을 얼굴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보자님이 가게에 방문한 그날 하필이면 가게 지붕 공사를 그래서 그 아저씨가 공사를 하러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갔더란 겁니다. 아저씨 왈 아 좀 못 봤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사과는 했는데 아 이게 못 볼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죠. 바로 이 뒤통수에다 대고 한 건데 자 그리고 지붕 공사를 할 거면 아 최소한 공사 중이라고 안내라도 해주든지 가게에서 공사 컨트롤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보자님 주장인데요. 자 그런데 신고받고 온 경찰 가게에 책임 물을 수 없다 했답니다. 이유는 가게에서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직원에 대한 사건 접수만 이뤄진 상황 자 일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확인 결과 공사 직원이 작업을 위해 화장실 건물에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작업 핑계를 대고 올라간 것인지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 송치 불송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는데 자 그런데 제보자님은 송치 불송치기가 다 떠나서 억울하다. 화장실 봉변 이후에 너무 놀라서 지금 불안증을 약간 달래는 약까지 드시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거 책임질 인간이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법이 너무 허술하더라 라는 겁니다. 소리를 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당한 일은 잊을 수가 없고 그 여사장의 웃는 얼굴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집단치성의 힘 댓글 보고 그거 그거 그거